맞나요 자 여러분들 일단 서주세요 아 무슨 비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 가장 잘 보이는 포즈가 뭐가 있을까요? 우리 이렇게 할까요? 너무 노골적으로 이제 그런거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연스러운 포즈 좋으시죠? 네? 뭐 할까요? 여러분 추천해주세요 아 오케이 역시 하트를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트로 갈까요? 자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트 뭐 하나 더 해볼까요? 꽃받침 꽃받침? 그렇죠 많은 분들이 원하시니까 꽃받침 하나 둘 셋 여기 있습니다 아아 품아 코튼스타와 네 네 폰 beret 감사합니다.